다음을 찾아보세요. 네네네네. 와 이거 대박이다. 야. 어머. 알이. 알 제일 많은 거야? 우와. 그거 내 거야? 예. 그거 내 거야? 예. 예. 동엽 씨는 먹선생님이잖아. 이 다리 있는 내 쪽이 좋다고. 그렇지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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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놓치네. 이쪽에 살이 많아. 맞아요. 우리는 정확하게. 예. 예. 아우. 이거 알 쫀똘한 거 봐. 아. 이거 너무 좋아. 와, 달다. 고소하다. 달다, 진짜. 달아. 와, 미쳤다. 양꼬기가 좋은데 이렇게 아무 비교 안 버리고 딱 짜야 돼, 그냥. 살이 달다. 응. 음, 걱정 나네. 아니, 수율이 좋네요, 얘가. 꽉 차있어. 응. 난 이 집 반이 너무 맛있어. 가위 다 안 돼요. 해수, 해수. 이것도 안 했어요. 아, 잘한다. 응. 아, 안 먹겠다. 와, 진짜 달다. 와, 진짜 달다. 와, 되게 맥해. 어떡하니? 와, 맛있다. 와, 맛있다. 맛있다. 야, 너 말이 없는 거 아니냐, 우리? 아, 놀래라. 독서실 온 줄 알았다. 거기서서 그래. 힙합 뒷모습 완전 정교 1등이야. 아, 모범생. 좀 비용을 하랬잖아. 그래 봐. 네. 끊어봤자. 맛 되는 거. 이거 먹고 싶어. 침착해야 되는데, 이거. 아니,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이 뭐예요? 꽃게예요? 아, 나 꽃게 좋아, 진짜 좋아해. 음. 그럼 대게파예요, 아니면 킹크랩파예요, 꽃게파예요, 뭐야? 난 대게파는 아니야. 첫 집 안에서. 난 꽃게야. 나 보니까 꽃게가 어디서 나오냐면 딱 다리를 씹어먹으면 나와. 물이 찍 나오면 맛없는 꽃게야. 맞아. 여기 살이 들어가야지, 딱. 꽃게 전문가. 간을 잘 맞췄어. 응. 어우, 여기도. 아, 와. 아, 여기 알. 어휴, 구석구석 알 다 있네. 아, 이런 알은 또 김이랑 살짝 먹으면 맛있지. 이런 거. 아, 무거워, 무거워, 무거워 맛있지. 무거워, 무거워. 근데 진짜 알, 알 싸다 진짜. 알이 내장하고 붙어있는 데가 내장하고 고소하거든요. 어머니꺼. 약간 노른자 그 같아요. 계란 노른자. 게장 나올 때까지 참아야 돼. 그거 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먹는 게 없다니까. 이거 근데 이거 다리살이 진짜 맛있어.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그냥. 이 살은 포기 못해. 이 살은 진짜 맛있어. 이 다리를 내가 좋아해서 혼자. 꽃게가 원래 이게 살이. 얘가 죽으면서 살을 말려.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급냉을 해야 돼. 되게 해동을 잘해서. 거의 키가 안 난다. 냉동인지 아닌지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속도 좋네 머리. 해탈렸어 그냥. 와 이. 야. 야 이 X 봐라. 아 이 X 봐라. 야 손만이 나온 거야? 아니 잠깐 낀 거 봐봐. 와 이거. 야 간식이지. 나 깜짝 놀랐어. 아 구멍 나면 바로바로 빼라고 좀. 아 나 지금. 다 먹힌 거 봐. 아래 지금 다 젖어있는데. 이 오빠 몇 장 정도인지. 야. 이걸 한 다섯 장 끼면. 뭐 찜 먹고 빼고. 게장 먹고 빼고. 무침 먹고 빼고. 그러면 되잖아. 한 편하게. 나가서 이 오빠만 심장갑을 누워줬나 했더니. 아 그러네. 우와 다 잡수셨어요. 아 우리 저렇게 먹었어? 싹쓸이야? 너 그거 다리 하고 있을 때 그냥 끝났어. 자 간장. 간장 게장 나왔습니다. 간장 게장 나왔습니다. 고기밥 주세요. 저도요. 저도요. 대접이랑요. 저도요. 간장 게장. 해받아. 간장 게장. 나 말리지 마. 나 말리지 마. 간장게장 어떻게 만드세요? 간장게장은 냉동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간장을 다리는데 생강, 대파, 고추씨, 후춧가루 등 넣고 간장 반, 물 반 한 1시간 정도 다려요 이제 그거를 또 꽃게를 잘 손질해가지고 씻어서 간장 달인 물에 넣어서 2일간 냉장고에 숙성을 해요 그래서 3일째 만에 나가거든요 그래야 꽃게 본연의 맛이 더 살아있고 간은 삼삼하니 맛있어요 얘는 진짜 냉동 같지 않고 진짜 이게 양념게장인가요? 양념게장은 양파, 마늘, 생강, 고춧가루, 물엿 등을 섞어서 다데기를 개요 한 2일 정도 냉장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 상에 나가기 전에 꽃게를 바로 다듬어가지고 참기름을 한 수저 뿌려가지고 버무려서 나가면 아주 맛있습니다 다 바로 묻혀가지고 그때그때 묻혀서 나온 거구나 자, 달려볼까? 자, 달려볼까? 밥 한 숟갈씩만 좀 뜨세요 제가 이거 한 번씩 제가 좀 짜드리겠습니다 개 짜는 거 전문이에요, 진짜 개자 짜 예, 예, 개자 짜 어떻게 히박 준비됐어요? 어, 준비됐습니다 이게 플렉스입니다, 여러분 야, 이거지 이거지 수선배 처음 만났을 때 이거 개 짜줄 때 난 너무 반해버렸잖아 개 짜줄 때? 오 한 숟가락이야, 그냥 한 숟가락 후다닥 먹어 그냥 딱 먹는 거야 우와 이게 플렉스야 너무 고소하다 웬만한 프레스보다 압력이 좋아요 아, 진짜? 쫙 짜버린다니까요 쫙 짠다니까 쫙 짠다니까 홈쇼핑량처럼 나오잖아 홈쇼핑량처럼 딱 만진 그 느낌 한 입 딱 드세요, 한 입 딱 드시고 아유,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언니는 어떻게 해요? 아유, 저는 뭐 매번 먹는 저희 소울 포도 아니겠습니까? 잘다, 잘다 그거지, 그거지 앉자, 앉자 살이 탱탱해 살이 간장에 재웠을 때 탱탱하대요 간장게장 좀 추가할까요? 어딜까 음 게장 4개 추가, 4마리만 간장게장 4마리 추가하신다고? 네 더 잡수신다고? 네 예, 예 예, 그렇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 즐겨봐 이 채널 편의점 wiel 저녁 네 은 예 하렴 아이 에들